과거와 포부를 한 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미아양부터 한 번 해볼까요? 미아양입니다. 우선 저희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상식 레츠상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사랑이야. 사랑입니다. 먼저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쇼케이스를 보기 위해 이곳에 와서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 공허소녀를 조금 더 애정인 눈빛으로 그리고 관심있는 눈빛으로 지켜봐주신다면 저희 공허소녀가 조금 더 많이 멋있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는 공허소녀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주입니다. 저희가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레나야? 네. 레나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레드점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들고 싶은 메세지와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레나? 네. 엘입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뭔가 멤버들이랑 더욱더 돈독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음악에 대해서 자신감과 조금 믿음이 더 생겨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 음악 많은 분들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경영양. 네. 서경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와주셔서 빛내주신 많은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타이틀곡 말고도 소울곡들도 정말 좋은 곡 많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예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서야. 네. 소서입니다. 저희 멤버들도 레드선 듣자마자 아 너무 좋다. 바로 이 곡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공부를 들어봤는데 다들 준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후회 없이 다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멤버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노력한 거 오늘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마무리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7인 다음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들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쇼케이스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리더가 대표로 해주실까요? 네. 사랑입니다.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앨범은요. 세 번째 앨범인 만큼 정말 저희 멤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훨씬 더 멋있는 모습,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저희 보러 오시는 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저희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A4U 공헌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헌소녀였습니다. 멤버들 이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